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오즈모 포켓3 스펙이 아닌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세팅에 관해서는 충분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오즈모 포켓3 저도 살짝 고민을 했다가 보니 재고가 없어서 한 달을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은 리뷰를 통해서 어떤 카메라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스펙은 알았는데 자세한 메뉴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메뉴 중심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워온을 하면 언어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티베이션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dji 앱이 있으면 카메라를 연결해서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일단 파워온 하는 것부터 마음에 듭니다. 간단하게 스위블 스크린을 돌려주면 바로 파워온이 되는데요. 밑부분의 녹화 버튼을 눌러도 파워온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조이스틱으로 짐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짐벌을 사용하다가 조이스틱을 두 번 누르면 센터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고요. 조이스틱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화면 오른쪽에 줌을 클릭하면 조이스틱으로 줌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핸들과 배터리 핸들이 하나씩 더 들어있고 각각 usb-c 포트가 있어서 직접 충전이 가능하며 pc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오스모 포켓 왼쪽에는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인 스크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메인 스크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 윗부분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정보로 녹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남은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 모드일 때는 메모리 카드에 남은 용량이 나타나고요.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배터리 용량이 나오는데요. 배터리를 한 번 더 터치를 하시면 몇 퍼센트 나왔나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현재 안 보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의 방향에 따라서 가로 포맷인지 세로 포맷인지 영상의 포맷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화면을 위에서 밑으로 내렸을 때 이 부분이 화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즉 스크린의 방향에 따라서 영상 포맷도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릭을 해서 촬영 방향 변경을 하면 배터리 표시 옆에 직사각형 모양이 세로 또는 가로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가로로 세팅해 놓고 찍는데 스크린은 세로다. 그래도 설정은 가로로 되어 있기에 영상은 가로로 찍힙니다. 반대로 세로로 세팅을 한 상황에서 스크린은 가로로 찍는다고 해도 영상은 세로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배터리 바로 밑에는 줌이 있고요. 클릭을 하면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카메라가 180도로 돌아서 셀프 촬영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이스틱을 3번 눌러도 같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브이로그를 한다든지 셀피를 찍을 때 빨리빨리 렌즈를 바꿔야 할 때 원터치로 설정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영상 찍을 때는 영상 해상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왼쪽 및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가지 촬영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노라마부터 시작해서 사진, 동영상, 저조도, 슬로우 모션, 타임레스가 있는데 저는 주로 동영상으로 찍기에 항상 동영상으로 놓고 해상도를 4K 60프레임으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아마도 다 4K로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해상도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곳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8개의 설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 모드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팅으로 커스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크린 회전 촬영 기능 사용으로 파워온이 되는 순간 바로 촬영이 시작되게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팅은 여러분 진짜 빨리 찍는 상황이 많다. 뭐 그랬을 때 파워온 되는 시간도 아끼고 싶다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오프해 놓고 찍습니다. 세 번째는 밝기, 그리고 네 번째는 셀피 활성화, 비활성화로 활성화할 경우 녹화가 시작이 되면 바로 얼굴에 포커스를 잡아줍니다. 셀피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해요. 다섯 번째는 자세한 설정인데 이곳에서 무선 마이크, 소리, 포맷 등등 일반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영상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세로, 가로, 오토 세팅으로 여러분의 특정한 포맷의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걱정 없이 가로나 세로로 세팅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 설정으로 하고 스크린으로 영상 포맷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달리기 모양은 카메라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데 저는 기본으로 항상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짐벌 모드로 팔로우, 틸트 잠깅, FPV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모드를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여러분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삭제하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하셔서 바로 지우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카메라에서 영상 삭제하지 마세요. 특히 액션 카메라나 스크린이 작은 카메라는 잘못하다가 다른 영상까지 지울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PC에서 확인을 하고 지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영상 설정과 오디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랑 프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하면 일반 모드로만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 모드에서는 노출, 와이트 밸런스, 컬러, 글래머 효과를 자동, 수동 모드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프로 모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팅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기에 한번 여러가지 세팅을 바꿔서 다른 영상 느낌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포커스 모드입니다. 제품 쇼케이스 모드일 경우 카메라 렌즈에 가까운 사물에 포커스를 하는 모드라 여러분이 리뷰를 한다든지 특정한 사물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제품을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좋고요. 영상 세팅 옆에 보면 오디오 세팅이 있는데 채널은 모노나 스테레오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디오 방향이 중요할 듯 한데요. 전체, 전방, 전후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전후방으로 사용을 할 듯 합니다. 전체로 하면 4면에서 소리가 다 들리기에 브이로그를 할 때 다른 오디오가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전후방으로만 했습니다. 사진에서도 프로 모드는 있지만 영상보다는 많지 않고 사진이기에 제품 쇼케이스 모드는 없습니다. 사진 모드일 때 화면을 밑으로 위에서 올리게 되면 16대의 9나 카운트다운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노란색 정사각형이 나오면서 포커스 및 조리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고 더블 탭을 하면 초록색이 나오면서 트래킹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사물을 중심적으로 찍고 싶다고 하면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더블 탭을 하시면 카메라가 계속 따라갈 거예요. 여기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화면 왼쪽 중간에 포커스 모드 설정이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세 가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트래킹을 할 경우 항상 얼굴을 중간에 두기에 여러분이 브이로그 할 때에도 얼굴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항상 얼굴이 중간이면 좀 그렇다. 그럴 때는 조이스틱으로 하면 안에 어디에다가 두고 찍고 싶은지를 조절하시면 그곳을 중심으로 짐벌이 알아서 찍어줍니다. 두 번째 다이나믹 프레임은 여러분의 포커스 지점을 매뉴얼로 설정하므로 어떤 사물이 있든 간에 그곳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포커스가 안 맞고 이상하게 찍힐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드에서는 브이로그보다는 인서트를 찍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는 스피드 모드로 90도 또는 180도를 설정을 해서 매뉴얼로 짐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나눈 기능을 잘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영상들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카메라 좋지 기능 좋지 작죠? 이제는 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상미가 달라질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 감사드리면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